방탄소년단 와 밖에서 천둥 쉰다 무지거 커플댄스인가? 아 잠시만 레드 뺄 수 있겠어? 그래도 레드 벗는 거 개들잎 레드 들어오겠다 가리팡 썼니? 아까 떤 때 돌할 수 있어 바퀸 막아보자 천둥이 안있어요 천둥이 그냥 가인, 나 가인 빼면 개이딩이야 아 여기 쿨 방울 못 쓰지? 공속이 9포로 바뀌어서 상타 캔슬이 나는 것 같아요 W 없어요 왜 루시안 CS 3개야? 5초 5초 게잇 아 맛있다 이게 일하기 온도 아니에요 저는니까 아 근데 약간 쳐다보여 저거라도 써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아 풀 피해 이 정도라면 나 좀 다 세긴 했다 야 니 맞췄었나? 아 쟤 풀쌌었지 아우 나 스포야 아 또 나갔다 나 이거 나오고 차진이 이거 잘 떠봐야겠다 아 뭐야 위험하진 않을 때? 딱 찍으면 율로 상대가 좀 맞아 그래도 잘 질렀네 폭박되면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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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도 지워졌어 싸움하는게 아니라 그냥 다가서 다가서 미드 밀고 있으니까 네 무궁궁궁아 그냥 돌아올게 그래야 근데 네 이거 저기로 태웠어 팀 15개 쭉 이쪽 쭉 어? 그쵸? 도맡았지? 그 바론 갈 때 한번 잘 해보자 그거라도 해야할 것 같아 3대16에서 바론을 다 못 쏠 것 같아 그쵸? 여기서 해봅시다 헐? 바론도 있어? 뭐 마우스 같은데? 헐 써봐 헐 써봐 헐 써봐 헐 어떻게 가지냐 나도 모르겠어요 15분 동안 빨라지는데 뭐 없어 헐 잘할게요 그냥 먼저 리콜 찍어놀래 됐다 빼자 아 아 아 죽겠다 피트 안 돼 안 돼 봐봐 봐봐 아 야 아 아 아 아 에헤헤헤 아 아 아 아 이따 3쯤. 묵시장 트리는 10초. 아 그래 이걸로 덤 잘 빌려볼게 아 맞아 이거 1킬 더 1킬 더 이거 못 찍겠다 이건 주고 나리랑 노려볼까? 제 쿨 샀어 스타베리 파트 빌려봐 1킬 더 더 스냅기 1킬 더 스타베리 아 죽었다 또? 주운수차 안 떼 안 떼 최후의 전투기를 해보자고? 쌍림이 있다네 이리 가자 한 번 죽어주지 한 번 죽어주지 한 번 죽어주지 한 번 죽어 다 명 못하는데 칼린저 빠졌어요 어 더 할거야? 아 이거 못할거 같아 드디어, 드디어 지금 약간 어긋난거 같아 왜? 그냥 동상력을 시작하는 판이 없나 공시한 로봇 저 공 90초 공시한 로봇 공시한 로봇 공시한 로봇 직간거 같은데 로시안 너 스펙? 스카나 높아? 공시한 로봇 공시한 로봇 공시한 로봇 그냥 모임말도 쫄 것 같은데 쫄지 왜꼴? 나 리콜 보였다 아이씨 그래 리콜 쥘일게요 좀 적어봐 아이씨 아이씨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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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이 형이 죽였나 어디 간 거야 아 제발 정하고 있어요? 네 지닫없지 로고 크게 조일게요 크게 조일게요 크게 조일게요 나 힐 안 조였을게요 스킬 잘 맞춰네 감시 성격 그냥 살기로 했어? 스카노가 저기인가 봐 오옉이나 버렸다 오옉이나 뭐야 미드 스팩에 나오기 아 망했다 아 죽었어 죽었어 아 왜 이렇게 약해? 기토를 20개 맞춰놨네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거 절대 아니야 아 나만 다 미드셋 덩어라 미드셋 덩어라 뭐 기타고 꼴지도 안맞는거 그렇게 아 할라고? 못 끌려가는 너가 안 돼 그냥 너 야 내 타워 하필지마라 집 부셔지는 소리나 진짜 너무 무서워 다 부셔졌겠다 오래돼가지고 내 스토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다 어디든지 너 아까 총을 열어놓고 왔잖아 뭐하는지 아프라 쟤가 우리 1대기 반응 하핰 할 말이네 저거 아 대결 어 아 아 아 루시안 루시안 온다 아 루시안이랑 오리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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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al 얘마다 2개씩 안 해도 이기는데 아 뒤에서 1밖에 없어 W 한초 카멜도 온다 카멜도 온다 카멜도 온다 스팀 routine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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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즈 가야돼 바퀴즈 가야돼 쇼한 2달이 아 4번쯤에 이렇게 가야돼 아 물려도 괜찮은데 쇼치 가야돼 가 안 먹어야 됐었다 형 팀 형이 이번에 다 세일할 수도 있어요 누가 탑을 육air 이 길은 없을까 쌍둥이 든지 아니고 스팸 해야 될까 나는 그냥 할게 대신 처음하는 탑을 엔터하게 요새 탑이 들리는게 아니길 때문에 또 공개냐 너래 네 리헤 아 근데 나도 형 바로 앞에 저거 이겼다 우리 없애 아.. 공탈수 끝났는데 노공하니? 노공하니? 카드 앤의 말을 들어보면 팩가면 너무 무드리고 뒤들가면 너무 팩이 안된대 애매하잖아 근데 카드 앤의 말을 들어보면 카드 앤의 말을 들은거같은데 팩이 적극적 운전차크를 참 불추마해서 카밀 자크 불리세기는 이거 하는데? 수정과 하나 있긴 한데 왠종우 형 아 오 오 오 여기가 있나 난 니가 다 떼야다고 생각하거든? 니가 그 모르친가? 나는 솔직히 우리 팀 멤버에서 약한데 송원이가 어이 고쳐가지고 1템, 섬거리, 미스 섬거 아이템 여기까지 끊어당겨 아, 미스 섬거리 안다 아, 미스 섬세 손 어디 잘 하는가 너는 왜 트위치 서클은 니가 도망가야겠어? 아예 안 모르겠지 원망하게 없다 아 근데 우리 팀이 뭐야 우리 팀이 스포져 니가 니 꼬리기 딱 했는데 서클은 어떻게 도망하지 새로 갔지 도망해라 나이스 사실 다 지도였어요 어? 할거야? 어? 할거야? 얼마나 하게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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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딴다 뭘게 아이고 이거 온다 뒤에서 역시 그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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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 내가 잡은 거 같은데? 네 안쓰기까지 안쓰기 일단은 나와도 안쫘야 돼 근데 이제 카멜이 된거죠? 아 카멜이 아까는 걸려 아 그건 안된다 일단은 니가 시야 주체파워도 안보이고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부패같은거 사면 아 다 잡는건데 성곤 아 다 잡는건데 성곤 아 룰루가 떡형이 안죽었어 W 안키고 때려가지고 룰루가 아 룰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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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흫 룰루가 역행이 지금 우려나고 있어 오늘? 블랙이 킬 냈어요 한 아프대 한 아프대 처음에 0킬 했을 때 안에서 그래서 유투된 거래 약간 과호흡 이런 건가 봐 처음에 0킬 했을 때 안 하는 거? 과호흡? 어 그래서 막 사도 잘 안 지겨서 유투됐대 아 경호역이랑 저긴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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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간 이거랑 퀵하네 저 이거 피업 한 번 나 스웨이지랑 이거보니까 저 퀵시 리스 퀵시 리스 퀵 중에 하나 하실 거예요? 룰 이기랑? 그러면 나도 매드피크 해야지 그럼 뭐 할까요 저 퀵시 너는 서포트 해요 근데 퀵시 리스 퀵시 리스 퀵시 리스 퀵시 리스 퀵시 리스 퀵시 리스 ab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